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추워요. 그래도 아이고 어제보다는 좀 덜 춥긴 한데 오늘은 2022년 2월 25일 6시 29분에 출발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시고 또 만날 수 있다는 거 또 규칙적으로 원한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한다는 거는 자존감을 좀 올려주거든요. 내가 이걸 하고 있어. 꾸준히 하고 있어 하면서 안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침공을 당해서 전쟁이 시작이 됐죠.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늘 일상이 아닌 변화, 위기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스스로 내가 변화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해서 변하는 거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변화들 주변의 환경에 대한 변화는 우리 불안하게 만들죠. 내가 주도적으로 내 시간을 서행하고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뭔가 규칙적으로 한다는 거 책을 읽는다 운동을 한다 이런 걸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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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드디어 꿈꾸는 삶 책을 협찬을 받았어요. 많지는 않아요. 한 30권 정도 받았는데 30분께는 제가 이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착순입니다. 무조건 드리는 건 아니고 카카오톡에 이렇게 채널 추가를 하시면 제가 신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드립니다. 저희 학원에 찾아오시면 그냥 드리고 택배비는 주세요. 택배비까지 부담할 수는 없고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협찬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책을 협찬 받았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책이 좋은지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총 5부로 돼 있어요. 수필가 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쓰셨던 유작이시고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읽었고요. 이제 쭉 넘어가서 오늘 읽을 분량은 칭찬과 격려라는 부분을 함께 하겠습니다. 칭찬과 격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게 이게 늘 아는 것 같지만 잘 실천이 안 돼요. 저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설득 박사라는 닉네임이 있잖아요. 설득을 연구하다 보니까 설득하려면 호감이 되게 중요해요.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마음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 꾸준한 방법은 칭찬과 격려죠. 격려는 동료라든가 뭔가 힘들었을 때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 칭찬은 잘했을 때 잘했을 때는 칭찬해 주고 잘못했을 때는 격려해 주는 거죠. 칭찬과 격려 이렇게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소아정신과 의사인 누덜프 드레이커스는 이렇게 말했대요. 격려와 칭찬은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이다. 즉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격려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래요. 식물에 물이 필요하듯이 아이들이 격려를 받지 못하고서는 발전할 수 없고요. 소속감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교육학 박사 케니 쿠즈마의 둘째 아이인 케리가 세 살이 될 때까지 드레이커스의 말은 그에게는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케리는 매우 감상적인 아이여서 감조기백이 심했어요. 그들 부모는 케리의 얼굴에서 여러 날 동안 밝은 웃음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의 부정적인 태도는 가족을 참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아이는 항상 부모가 바로잡아줘야 하는 행동들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조심해 잘 들어라 그런 말을 입에 담고 살았던 거죠. 어느 날 아침 남편인 존은 드레이커스의 글을 읽으면서 물었어요. 우리가 케리에게 했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행동들이 케리의 나쁜 행동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닐까? 남편의 말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들은 케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간에 긍정적인 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들은 케리를 격려해 주고 지지해 줄 때 어떤 차이점이 생기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케리를 깨우면서 귓속말로 케리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말해 줬어요. 그리고는 아빠를 도와서 옷을 잘 입으면 말에게 밥을 주는 아빠 아이를 도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상을 해주네요. 포상을 해요. 사실 케리는 말을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동안 케리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더 해줬어요. 케리와 남편이 마구간에서 돌아왔을 때 케리는 다른 아이가 돼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옆에 앉아도 되죠? 아빠 토스트 굶는 거 도와드릴까요? 아침 식사 후에 케리가 전에는 그렇게 싫어하던 이를 닫기 위해서 욕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남편과 아냐는 드레이커스 박사의 말이 생겨나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웃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실험을 계속했대요. 격려를 해주기 전에 볼 수 있었던 케리의 나쁜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소한 불평이 사라졌고요. 따뜻한 웃음으로 그들의 가족은 다시 한 번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뭐가 케리를 달라지게 했을까요? 그들의 했던 비판적인 말들이 케리를 낙담시켰고요. 결국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었던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이 있죠. 부모가 해준 케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줬고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이러한 실험 한 번으로 자녀교육의 기본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죠. 부모는 실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된 행동을 끊임없이 고쳐주는 일이 아이들에게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서 흉내 내거나 야단치는 대신에 자녀들을 경교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격려라 그래서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데 너를 믿는다 그래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지 무조건 해도 돼 그래 이건 아니죠. 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한 아이야 이런 이야기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많이 해줬던 날이에요. 저희 딸하고 아들에게도 격려 많이 해줬어요. 근데 자랑이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공부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그래요. 참 인성만큼은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좀 어디 내놔도 인성이 나쁘다 이런 소리는 안 듣더라고요. 친구들 관계도 그렇고 이제 부모의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 자녀가 기꺼이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기 원한다면 또한 반항적이기보다는 고분고분한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격려의 말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격려는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캐리에게 순종의 교훈을 가르치는 일이 그들 부부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는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즐거울 수 있다는 교훈을 가르쳐줬습니다. 캐리 너의 도움이 필요해 등교하기까지는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엄마 혼자서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단다. 나는 바쁜 아침에 캐리에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네 마음이 바뀌어있니? 엄마는 뭘 해주실 거예요? 아홉설 된 캐리가 대답합니다. 그는 꼭 안아줄 거라고 말해요. 그거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캐리의 눈에 사탕과 동전이 아른거리됐습니다. 알았어. 뭔가 다른 걸 줘야겠구나. 손실수들이 말해요. 뭘 주실 건데요? 엄마가 원하는 걸 해주면 꼭 안아줄 뿐 아니라 뽀뽀도 해줄게. 이것은 분명 캐리가 원하거나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가 고개를 가우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걸 모두 해주면 꼭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엉덩이를 두들겨줄게. 뭐라고요? 그가 펄쩍 됐습니다. 엉덩이를 두들겨줄 거라고 안 돼요. 그리고 여전히 부족해요. 그가 머리를 흔들어 웃었습니다.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엉덩이에 두들겨주고 귀를 조금씩 물어뜯어 줄 거야. 캐리는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은 듯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알았어요.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뭘 해야 돼요? 네 침대를 정리하렴. 캐리는 방으로 뛰어갖고 이불을 잡아당기고 베개를 제자리에 놓으며 침대를 정돌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엄마에게 뛰어오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머리를 숙여 그의 몸을 내발로 감아 등을 살짝 두들기며 귀를 조금씩 깨운 옷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뭘 하면 돼요? 더러운 옷들을 세탁실로 가져다 놓으며 캐리는 다시 뛰어갖고 잠시 후에 같은 보상을 받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캐리가 일을 한 것입니다.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이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귀를 물어뜯더라 바빴습니다. 아마 다른 아이에게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캐리가 해야 할 일을 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일을 맡기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친답시고 아이들과 게임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되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게임을 거뜨리면 더욱 즐거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창의적인 게임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가 사탕을 원하거나 용돈을 원하고 그걸로 인해서 딜을 해서 일을 시켰다.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보상을 올려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를 어떻게 했냐면 게임을 제안했어요. 안아주고 엉덩이 토닥해주고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사탕을 얻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스스로 결정했잖아요. 알았어요. 할게요. 이게 설득이죠. 물론 사탕을 주고 딜을 하는 것도 협상이고요. 협상이 거고 내가 뭔가 베네핏을 줄게 뭘 줄게 하는 거는 협상인 거고 그걸 주지 않으면 안 하죠. 협상은 설득은 자기 스스로 한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결정한 거잖아요. 어느게도 좋아요. 사탕 주고 딜하는 거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네요. 물론 매사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맨날 게임만 하자 그러면 하겠어요. 근데 적절하게 이렇게 게임도 제한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주고 나중에 또 보상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용돈을 주거나 사탕을 주면서 이거는 어제 네가 잘해서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당장의 어떤 딜이라기보다는 내가 칭찬인 거고 격려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거예요. 참 좋죠. 내용이 우리 한창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책을 보시고 많은 어떤 사고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 책에 담았어요. 내용도 엄청 많고 두께도 650페이지 이 책을 무료로 원하시는 분에게 꼭 읽으실 분만 보내드립니다. 그냥 폼으로 이렇게 공짜라 그래서 무조건 받으시면 안되고요. 원하시는 분만 이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 카카오 채널에 카카오톡에 제 이름 김현석 박사 하시고 채널명 입력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책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거기에 또 제 전자책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전자책은 그냥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책을 보내드릴게요. 자 또 읽어드립니다. 제 방이 좀 추워요. 그래서 이 무릎 파티션 이라는 게 있어요. 무릎 파티션 그걸 이렇게 하면 따뜻합니다. 이걸 내가 안 해가지고 발만 따뜻해도 따뜻합니다. 자 이제 규저비하는 부분만 제가 이렇게 읽어본 중에서 아 참 너무 이거 괜찮다 라는 부분만 이렇게 읽어드리고 있어요. 행복 호르만 행복 호르만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웰빙이라는 용어가 7세죠. 인도의 의성 탁오르는 그 사람의 감사의 지수에 따라서 행복의 분량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적은 일에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바로 행복 비타민을 취하라는 것이죠. 자 행복 비타민 이거는 체내에서 생산이 된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세로토닌 호르몬인데요. 자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의 전구체 그러니까 멜라토닌 전에 세로토닌에 의해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재료라는 거예요. 멜라토닌은 우울증을 감소시키고요. 행복의 셈이 솟아나도록 만듭니다. 자 행복 비타민 세로토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 그럼 세로토닌의 재료 가 되겠죠? 질높은 수면을 취한다. 운동이 멜라토닌 수치를 증가한다. 우리가 가정을 건강과 행복이 있다는 요랍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사는 집이 햇빛이 잘 들도록 해야 한다. 아 볕이 잘 든다. 맞아 맞아 왠지 이렇게 햇빛이 쫙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채식주의 식사를 한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 비타민이 매일 매순간 샘솟는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게 채식주의도 좋은데 인스턴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인스턴트를 자꾸 먹고 그러면 사람이 난폭해지고 부정적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요. 행복하려면 신체 구조의 의거 호르몬 분비에 따라 건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대요. 기뻐해야 된다. 슬프면 행복하기가 힘들겠죠. 다행히. 근데 뭐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 작은 거 억지로 기쁜 일도 없는데 억지로 기쁠 필요는 없지만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거죠. 기쁜 일이 조금 있어. 그거를 막 내가 질을 높이는 거죠. 우리 미각을 살리듯이 기쁜 일에 대해서 좀 더 기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또 우린 불안해요. 불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해야 미래에 준비를 하죠.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준비하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과장되게 불안한 것도 문제죠. 그거는 행복과도 반대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수면 수면 행복 프로그램은 수면 그래서 저도 수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수면 다운화 검사를 받았어요. 의료보험 되는 거 아시죠? 수면 다운화 검사 가서 이렇게 하루 정도 자요. 그게 안 비쌉니다. 의료보험 되니까. 내가 수면의 질을 측정할 수 있어. 건강진단 받듯이. 그랬더니 저는 코고리가 심하고 수면무호흡이 많아서 깊은 잠을 못 잔대요. 지금 치료를 받고 양학기라는 걸 의료보험 받아서 지금 차고 잔 지가 한 3년 됐어요. 했수록 했수록 만으로 2년 넘었고 잘 잡니다. 요즘 아주 행복합니다. 행복하려면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CCK 매일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감을 주는 물질이 CCK라고 해요. CCK가 잘 생산되면 음식을 먹고 나서도 아 만족하다. 아 정말 잘 먹었다. 아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라고 쉽게 자주 만족감을 느낍니다.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계속 더 먹는 거죠. 갈증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하다는 건 갈등이거든요. 불안인 거거든요. 불안한 거죠. 부족하니까. 자 만족감을 빨리 느끼는 것도 좋죠.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으면 불행하다. 도파민 행복하려면 유연해야 된다. 로맨틱해야 내가 괴감을 느낀다. 괴감은 기쁘기도 하지만 아 상쾌하다. 라고 하면 그것은 기쁨보다 차원이도 높다. 아 정말 좋다. 느끼는 것이 도파민이다. 도파민 호르몬 물질이 생성되야만 행동도 유연하다. 행복의 극치 일치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 물질이 있다. 옥시토신 이것이 분비될 때 행복하다. 맞아요. 우리는 일체감을 느낄 때 참 행복하죠. 우리 가족은 하나다. 이럴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채팅창이 오늘은 좀 조용하네요. 채팅창. 정치나 종교 얘기 빨리 빼고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정치 종교 얘기가 사석에서 되게 좋아요. 아는 사람끼리는 그런데 모르는 사람끼리 정치 종교 얘기를 하면 오해가 생겨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논쟁거리를 없애는 거죠. 이왕이면 생산적인 얘기 싸우는 얘기보다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공유님 고맙습니다. 자 드디어 이 책을 얻었습니다. 협찬받았어요. 제가 무료로 협찬받았는데 이걸 돈 받고 팔면 안 되죠. 우리 한창수님의 유자 이 책 진짜 좋은 때 여러분도 이런 책을 썼으면 좋겠어요. 전자책 제가 제자들에게 꼭 내라고 하거든요.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전자책은 내가 고민하자 이 종이책은요. 재료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어찌됐든 돈이 들어갑니다. 종이도 있고 인쇄도 해야 되고 표지도 해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전자책은 원가가 없잖아요.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내가 직접 다 할 수 있거든요. 배워가지고 그런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책을 자기 스스로 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시스템이 무료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일체감은 어느 순간에 느낄까 어머니가 첫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았을 순간이다. 이 절정의 순간에 너와 내가 하나이다. 라고 느낄 때 나의 분신으로 생각할 때 최고로 행복하다. 생각만 해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암길 때 그 일체감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옥시토신이래요. 옥시토신 그러니 그 일체감이란 아주 대단한 행복감이다. 사람은 혼자 못 살거든요. 안기수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그래도 좀 따뜻해졌어요. 다행입니다. 오늘 낮에는 온도가 좀 올라가겠네요. 기온이 책 선물 받고 싶습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답장 드릴게요. 오늘 중으로 답장 드려서 어떻게 봤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그런 절대적인 행복감 또 여자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부부 생활을 통해서 느끼는 일체감 그 일체감이 없이 그냥 육체만으로 부부 생활을 할 때는 일체감이 없겠죠? 내 편이다. 저는 아내를 볼 때 그게 느껴져요. 아, 이 여자는 내 편이다. 저희 아내도 느낀대요. 아, 이 남자 내 편이다. 그래서 같이 싸워줄 수 있는 사람 내 편 부모, 자식 관계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 잘못, 설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잘못한 일이지만 그냥 편들어주는 거 편들어주는 거 도와주는 거 무조건 나쁜 짓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 판단에 따라 다르잖아요. 도덕적 가치를 떠나서 그냥 편들어주는 거 내 편이다. 그런 것이 일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사람이 어, 부모 말고 다른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건 좀 행복한 거 아닐까요? 내가 힘들고 내가 찌질할 때도 내 편 들어주는 거 그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 책이요? 이 책들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 꿈꾸는 삶을 보내드립니다. 어, 예 저희 학원으로 오시면 무료로 드리고 못 오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비만 부담하시면 이 책 되게 좋아요. 지금 읽어드리는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꽁짜라고 해서 막 받지 마시고요. 읽으실 분만 읽으실 분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체감이 없으면 행복감, 곧 행복의 극질을 느낄 수 없죠. 사람들 대다수는 이 일체감에서 오는 행복감을 성적인 만족감 내지는 쾌감과 동일치합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남녀의 불륜에 성생활에서 생산되는 것은 만족감, 도파민 정도 수준이지 옥시토신 수준은 아닙니다. 석적 만족이 인간의 장소에 영향을 주긴 해요. 행복한 부부들의 구체적인 특징은 서로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친밀해서 성적으로도 만족한 생활을 합니다. 이런 부부는 심리적으로 안정돼서 스트레스도 적고 각종 질병에도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건강과 정신적으로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남편이 더 잘해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행복하기 위한 능동적 선택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만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은 나의 행복이 타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피동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행복을 위한 선택을 포기한 것이죠. 나는 생명에너지를 통해서 행복물질 유전자를 생산해서 면역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사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행복은 함께 만들어간 것이고 생각의 차이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좌절과 슬픔을 버리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합니다. 때문에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하고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합니다. 1. 정서의 3원색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 21세기의 건강의 화두로 등장한 행복물질 세로토닌은 우리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식욕, 수면 또는 통증 조절을 하는 신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세로토닌은 21세기의 화두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호르몬, 불안과 우울을 치유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하면서 자연친화적 삶을 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세로토닌의 활성화하는 방법의 근원인 이유는 긍정적 사고와 식생활 등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래요. 규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 또 식습관 사람의 정서는 도파민, 감동의 셈과 노루, 아드리날린, 세로토닌이라는 두뇌 전달물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도파민은요. 쾌감, 욕망, 동기후발, 보상심리 등을 주도하고요. 노루, 아드리날린은 두려움을 비롯한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에 비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요. 이 세로토닌은 행복감, 안정감, 기쁨, 관심을 일으킵니다. 관심이 되게 중요해요. 또한 세로토닌은 이를 위한 의욕, 끈기, 애착을 갖게 하고 잠을 청하고 통증 민감도를 조화하고 혈압조절, 탄수암을 섭취했고 체중 증가를 통제하며 우울증과 불안감을 억제합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행복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요. 행복한 게 낫지 않아요? 저는 재벌 회장들이 다 행복하다고 보진 않아요. 아마 불안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이걸 잃으면 어떨까? 또 상장은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싶거든요. 성장 욕구가 있는데 이게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10만 원 버는 거 같은 비유가 아닌가? 그런데 1조 가진 사람이 1조 1천억 원 1천억 원을 더 버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상실감도 클 거고 체중 감소? 체중 감소도 행복이지. 그것도 만족이에요. 어떤 사람은 50kg에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kg에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기준인 거니까 기준을 좀 낮춰라. 목표도 좀 낮추고 너무 목표가 높으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세로토닌의 기능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나와있네요. 세로토닌의 기능 대뇌피질에 영향을 주고 자유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거예요. 근육에도 영향을 미치네요. 세로토닌이 운동신경을 자극해서 척추근육을 반듯하게 만들어요? 이건 또 처음 듣네. 아, 세로토닌이 근육을 활성화시킨다는 또 이론이 있군요. 진통효과 이건 맞아요. 세로토닌은 행복으로 모는 진통효과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고통을 덜 느끼죠. 성격장애 세로토닌 전달체가 잘못되거나 부족하면 인지, 능력, 정서, 불안, 대인관계, 충동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세로토닌 부족하면 과식하게 되네요. 뭔가 이렇게 내가 부족하니까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 포만감을 못 느끼니까 또 공황장애가 오네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이거 뭐 만병통치약인데 세로토닌이 강박장애도 일으키고 부족하면 우울장애도 일으키고 자,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방법 자연주기 빛 밤의 리듬 삶의 규칙적인 과정을 무시하면 세로토닌 기능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빛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밤에 환하게 있는 거지. 환하게. 그래서 저는 저녁이 되면 좀 어둡게 해요. 집안을. 멜라토닌이 활성화되어야 되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소연님 느껴봤는데요. 좋은 목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또 건강식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인 트리프토판을 섭취하는 게 최선이래요. 자, 세로토닌의 원료가 들어있는 트리프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메모하세요. 두부 두부 콩 음식 콩 콩이 그렇게 좋대요. 콩 두부 두부 바나나가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바나나가 하루에 바나나 한 두 개씩 드세요. 또 밤에 엄청 배고파서 잠이 안 올 때는 그나마 바나나가 괜찮습니다. 바나나 저는 그냥 집안에 바나나가 안 떨어져요. 항상 또 그 얘기 아세요? 바나나가 곧 멸종될 수도 있다고?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200년 전에 먹었던 바나나랑 다른 거래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바나나는 다 멸종했고 완전 멸종했고 새로운 품종이랍니다. 이것도 지금 병충해가 있는데 이 병충해가 번지면 답이 없대요. 답이 없대요. 싹 전세계의 바나나가 멸종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떡하지?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멸종되기 전에 찾아보세요. 바나나 멸종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마시우 아마시 아마시 좋다는 얘기예요. 아마시 아미시라고 썼는데 못하네요. 아마시 이게 풍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정제되지 않는 현미 통밀 단순한 음식으로 편안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또 씹기 많이 씹을 때 음식을 많이 씹은 거 오늘 방송 틱톡은 어렵고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